호국 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구TV 부흥사협의회 축복 성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집회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현장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되는데요. 전하평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일, 구TV 부흥사협의회 초청 축복 성회가 4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협의회 회장인 오영대 목사가 담임하는 순복음 축복교회가 협의회 소속 목회자를 강사로 초청했습니다. 오영대 목사는 코로나19가 지속되며 우리 마음들이 많이 지쳐 있는 것 같다며, 주님만 바라볼 때 세임을 얻을 수 있음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성회 첫날은 총괄본부장인 김용희 목사의 설교로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제한된 인원인 100명 안팎의 성도만 현장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미처 현장에 오지 못한 성도들은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하며 은혜 시간을 가졌습니다. 침체되어 있는 우리 한국교회를 섬길 수 있는 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TV 붕사협의회가 항상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미자리교회와 한국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축복성회는 9일까지 매일 새벽과 오전, 저녁 3번에 걸쳐 진행되며 순복음 축복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TV 뉴스 전하평입니다.